안녕하십니까. EBS 입시대표 강사 임윤구입니다. 선생님은 EBS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입시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서울에서 방금 왔어요. 와 버스. 버스가 오래 걸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은 부산에서 태어났고요.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큰 꿈을 가지고 서울을 올라가서 매일매일 큰 꿈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서 고성에서 고3으로 지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품은 뜻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생님에게 강의를 듣고 무엇을 해내느냐에 포커스가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알려주는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일 중요한 단어는 만들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 선생님은 그래요. 선생님은 학교에서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학생들하고 대판 아침부터 부닥거리를 하고 왔는데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5월입니다. 일단 지난달에 중간고사가 끝이 났어요. 3학년 첫 번째 중간고사라고 부담감이 이렇게 높았고 시험을 제대로 못 쳐서 되게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냐면 나는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손들어봐. 네. 양심 없는 것들. 지금 저기 보면 세 명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선생님이 되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예요. 선생님 학교예요. 제가 선생님 학교 학생들인데 제가 선생님이 어쨌든 이놈들을 좋은 대학을 보내긴 해요. 그런데 공부 안 한다고 엄청 몰아하거든요. 이놈들 이 교실 앞에 선생님이 사진을 찍었는데 차마 못 보여준 사진이 뭐냐면 이 교실 앞에 문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우리 반 모두 서울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 중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런. 저기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좀 있긴 할 거예요. 그런데 제 학생들한테 5월은 3학년들한테 5월은 사실은 5월에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시간들 때문에 6월 모평을 망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장 저 생활을 좀 청산하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1교실 때 잘 들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고삼들한테 중간고사를 일단 한 번 망쳤잖아요. 아니요. 한 번 망친 게 아니고 또 망쳤잖아요. 그렇죠? 또 망쳤어요. 그러니까 고삼들한테 이주음의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내신 때문에 수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정시에 올인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이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꿈 깨세요. 안 돼요. 정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하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진짜 될까? 정말 가능할까?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밖에 모르냐면 자기밖에 몰라요. 물론 선생님처럼 베테랑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펜 하나 어떻게 움직였냐에 따라서 성적이 어떻게 변하는지 다 알아요. 이게 베테랑의 힘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3월 학평에 모의고사 성적을 정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월 학평을 쳤고요. 그 학평의 성적이 아마 대체로 지금까지 고등학교 올라와서 쳤던 모의고사 중에서 제일 성적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인원이 몇 명이냐면 대략 40만 명 정도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다음 주죠? 다 다음 주죠? 네. 10일 정도 남았네요. 12일? 11일 남았네요. 11일 날 치는 모의고사는요. 52만 명이 봅니다. 그러니까 52만 명의 학생이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때가 지금 제 학생이 30만 명 정도 되고요. 제 학생이 많이가 지금 N수생들 그러니까 학원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12만 명 정도가 6월 모평을 쳐요. 그런데 12만 명 중에는 1등급도 있고요. 9등급은 없어요. 8등급도 조금 적고요. 7등급도 적고요. 6등급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해도요. 12만 명 중에서 1등급에서부터 6등급 정도까지밖에 없어요. 6등급도 사실 잘 많이 없긴 한데 어쨌든 있기는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12만 명 중에서 몇 퍼센트가 1등급일까에 대한 고민 그런데 여러분들 작년에는 불순흥이었어요. 자기의 성적을 끄지보고 생각했던 것보다 절대 국어성적에서 완전 날아간 아이들이 자기의 성적에 맞지 않는 대학을 갈 바에는 차라리 재수를 선택하겠다고 생각해서 재수학원에 지금 많이 가 있거든요. 작년보다 한 20% 정도 더 들어가 있어요. 그게 1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재수생들이 상위권 재수생들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6월 모평은 여러분들이 제일 못 쳤던 3월 학평보다 성적이 비율상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제 학생들은 조금 전에 봤던 사진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수생은요. 9번의 실패를 막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일을 부득부득 하면서 지금 하루에 아침 6시에 기숙사에서 쫓겨나서 밤 12시 넘어서 기숙사에 들어가거든요. 하루 18시간 정도 공부해요. 17시간 18시간으로 공부하거든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경쟁이 될 수가 없어요. 9월 모평 인원이 대략 비슷하게 나오고요. 수능은 이제 53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재학생들한테 더 심각한 문제는 9월 모평의 숫자 차이는 안 나오는데 시험을 치는 사람의 수준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재학생들은 이제 난 이래서는 안 되겠어. 대학 못 가. 이렇게 해서 포기를 하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져요. 가면 갈수록요. 3월부터 포기자들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9월에는요. 막강정시실력을 수능성적을 가지고 있는 N수생들이 여길 들어와요. 이들이 6월에 모평을 치지 않는 이유는 대학에서 기말고사를 치고 있으니까 대학에서 기말고사 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한 학기 동안 대학생활 열심히 잘했어. 이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볼까? 라고 생각해서 성대, 서강대, 한양대에서 중앙대, 경희대까지 해서 지금 N수생들이 엄청 많이 빠졌어요. 빠지게 됩니다. 걔들이 지금 9월에 들어와요. 그들은 6월에 6월 말쯤에 대학 기말고사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작해서 7월, 8월, 9월 초까지 두 달 정도 공부하거든요. 두 달 정도 공부해서 가뿐히 1등급이 나와요. 제 학생들이 한 3만 명 정도 빠지고요. N수생이 3만 명 정도 들어가요. 그것만으로도 성적 변동이 엄청 심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시를 이제 정시에 올인해야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자리거든요. 자 이제 이건 재학생 성적 추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2019학년도 대수능 작년 대수능에서 서울에서 3월, 6월, 9월 수능을 4개의 시험을 다친 학생들의 성적을 추적한 거예요. 실제로 이 학생이 얼마나 성적이 나왔을까를 추적한 거예요. 이제 조금 통계에 한계가 있는 건 이건 서울에 있는 재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전국 재학생들은 이거보다 비율이 훨씬 낫다라고 알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어등급을 보시면 3월에 1등급 받았던 학생이 수능에서 자기 성적을 유지하는 비율이 36% 정도 되고요. 매우 높은 거예요. 전국 단위로 가면 이거 10단위로 떨어지거든요. 그다음에 하락한 비율이 63%예요. 그러니까 밑에를 보시면 비슷하게 나오죠. 왜 3, 4등급으로 가면 하락 비율이 낮아지냐면 여기는 이게 풀이 좀 넓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적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떤 전략을 짤 것이냐 잘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정시에 올인한다라는 게 되게 위험한 판단일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지면 정시에 올인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공부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강점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의 입학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니까 작년에 비해서 수시가 좀 늘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수시는 늘어났다. 올해가 최대가 되겠지만 내년까지도 77% 정도가 유지되거든요. 그다음에 1학년부터 70.1%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정시가 언론에서 정시가 늘어난다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정시가 엄청 중요한 전형으로 생각하는데 제 학생들한테는 아니에요. 제 학생들한테는 무조건 수시부터예요. 이게 잘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시가 77.3%로 전국 대학을 살펴보면 전국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지금 상황에서요. 42.4%를 학생부 교과 전형 다시 말하면 내신으로만 뽑아요. 그러니까 내신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서울에 있는 선호 15개 대학으로 15개 대학의 입시 전형만 딱 분석하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디 있어요? 맨 밑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목표대학을 어디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전략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서울에 있는 선호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신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만큼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더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냥 내신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갈 거야. 어디에서 뽑아요? 지방 공립대들이요. 그럼 난 지방에 있는 공립대들을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 선생님 부산대 나왔거든요. 그러면 부산대를 가겠다고 생각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제일 커요. 천명 단위로 뽑으니까. 그럼 내신이 엄청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지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꼭 하는 행동이 있어요. 내가 성적을 이만큼 끌어올려서 이렇게 갈 거야. 고등학교 1학년이 2학년 동안 안 올랐어요.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오를 걸 전제로 전략을 짜면 이 전략은 무조건 무너져요. 지금 베이스로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그래서 대략적인 전략을 깔고 난 다음에 육모를 6월 모평을 보고 난 다음에 확실한 전략을 픽스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그 전략을 정했다면 나머지는 다 버리세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자 올해 입시 포인트 중에서는 첫 번째 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두 번째 건 조금 중요하게 봐두셔야 됩니다. 서울에서는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정시가 기준이 올라갔어요. 올라가기 정시 기준이 올라가긴 했어요. 비율 자체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대학이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정시를 정시의 비율을 올리면서 동시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학종의 비율을 같이 끌어올렸어요. 그럼 뭐가 줄어드냐면 수시에서 논술과 특기자 전형이 거의 빼버렸어요. 성대나 서강대는 거의 논술을 빼버렸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정리가 되겠죠.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이 최근에 대학이 올해 가장 핫한 대학이 연세대예요. 맞죠? 모든 전형에서 최저를 없애버렸어. 논술 전형도 최저를 없애고요. 다 없앴어요.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요. 왜 최저를 없앴으지? 왜? 이게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세대학이 노리고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수시는 재학생, 정시는 N수생으로 투트랙으로 학생을 뽑겠다라는 전략이에요. 그게 최저를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없야도 재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뽑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민을 하셔야죠. 대학은 전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거든요. 폐지하고 완화하는 쪽으로 가요. 그런데 전략을 짜는 고3들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능 최저를 맞추기만 하면 전략의 폭이 넓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시로 대학을 가겠다 이게 아니라 수능 최저를 목표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수능 최저를 맞춰서 내가 원하는 전략으로 선택을 해서 가는 겁니다. 잘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입시가 결정되는 거예요. 선생님 입시가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평균 등급입니다. 부산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대략 이렇게 이 정도면 부산대학교로 갑니다. 그럼 이제 여름 머릿속에 난 중간고사가 얼마 나왔더라. 이런 고민들이 좀 있겠죠. 그렇죠. 평균 성적이에요. 평균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니까 매일 제일 먼저 입학한 학생들은 당연히 1.0이에요. 본 적도 없죠. 네. 선생님은 봤어요. 1.0이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예체능 과목을 포함한 전과목 1등급 교직생활 20년 동안 한 명 봤어요. 그런데 생각 외로 전국에 그런 애들이 많더라고요. 어디에서 알게 되냐면 여기에서 알게 됐어요. 한양대학교예요. 파이낸스 경영 1.02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내신 평균이 1.02 1.2도 아니고 1.02 대부분이 뭐예요? 1.0 몇 명만 1.3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이 한 1.3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1.02가 나오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들어간다는 건 그냥 1 찍으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1 찍으면 끝나.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국립대 같은 경우에 3점대 중후반 정도까지가 지방에 있는 국립대의 성적이거든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 그게 대한 고민을 자기가 조금 해보시면 돼요. 나는 어떤 전형이 맞는지를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어떤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돼요. 고성에서는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훨씬 기회가 많아요. 왜냐하면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적용한 대학들이 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뽑는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매우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열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씩 알려줄게요. 어떤 학생을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뽑으려고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런 학생을 뽑으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본 적 있으세요? 선생님은 못 봤어요. 20년 동안 교사 생활을 했는데 어떤 학생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대학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학생이 어디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보여지는 거죠. 다만 이 선생님이 K대학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K대학은 그래도 솔직하게 뽑고 싶은 학생을 보여줬어요. 어떤 학생을 뽑고 싶다고요? 우리 대학을 빛낼 수 있는 학생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대학을 빛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학생을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대학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대학 그 학과를 진학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4년 대학을 대학생활을 거기서 그 대학에서 하고 난 다음에 대학 우수하게 졸업을 해서 그 대학을 빛낼 수 있을 것 같은 학생으로 보여지면 돼요. 그런 학생을 통칭해서 우린 뭐라고 그러냐면 우수한 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오만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 그렇지 내신 성적이 중요하지 아니에요. 학종은 그런 거 없어요. 내신 성적을 100% 안 본다는 게 아닌데 내신 성적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학종이 무엇을 평가하느냐를 알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학종이 평가하는 걸 선생님이 만든 말이에요. 확인 전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선생님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만든 말은 아니고 대학이 이야기한 걸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야. 확인 전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집에 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우수함을 가지고 있을까 이걸 관통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생각보다 쉽게 합격을 해요.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교직생활 20년 동안 학생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아까 그 사진 속에 그 학생들 있잖아요. 도대체 수능이 174일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책상에 엎어져서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칭찬합니다. 이런 학생들 그 학생들도 우수함을 갖고 있어요. 이게 선생님의 신념이고요. 이게 대학의 신념이에요. 우수함이 없는 학생은 없어요. 다만 그 우수함이 아직 가려져 있는 거죠. 개발되지 않은 거죠.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대학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확인 전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확인 전발이 뭐냐면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정갑성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여기에 나는 어떤 부분에 방점이 지킬까 라고 생각을 하면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일단 첫 번째 단어가 뭐였냐면 학업 역량이야. 여기서 끝났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학종을 오해하는 거예요. 학종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길이 선명해지거든요. 선생님 선생님이랑 이렇게 입시 준비하려는 학생들이 내신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좋은 대학을 되게 많이 가거든요. 그 이유는 굳이 학업 역량에 매달리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학업 역량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해요. 그냥 여러분들 학업 역량이라면 내신 생각하고 모의고사 성적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그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서울대학교가 서울대학교에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서울대학을 가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웹진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름이 아로리예요. 이 아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웹진 아로리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요. 선생님이 되게 서울대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거 보여주는 왜냐하면 왜냐하면 들어가면 서울대에 매년 들어간 학생 9명의 서류를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를 목표로 해? 그러면 그 9명을 매년 분석하면 돼요. 7년째거든요. 그러면 63명의 학생 부모랑 자기소개서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선생님은 매년 4월 30일 날 탑재했거든요. 작년 거를 선생님이 그거 꺼내서 출력해가지고 막 9명 계속 분석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이 공과대학교 건축공학 뭐 이렇게 들어가는 학생 abc 3명이 나와 있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부산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내신 3학년 3년 내신 국어 3.28 국어 3.28이요. 서울대를 갔는데요. 수학 내신 2.0 서울대를 갔는데요. 도대체 왜요.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거 있죠. 학업 역량이 뭐냐고요. 3.28인데 서울대를 갔는데요.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노력하다 보면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학업 역량은요. 제발 성적이 다가 아니에요. 내신 성적은 한 줄이에요. 내신 성적은 그냥 아 내신 성적이 이렇구나 로 끝나요. 대학이 학업 역량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세 번째 거야.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했니. 고성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질문 합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봤어요? 어떻게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했어요? 없죠. 그러면 지금 만드시면 돼요. 선생님 고3인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만드시면 됩니다. 좀 이따 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성입니다. 이게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인성 이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뭘 생각하냐면 뭐 생각해요? 도덕성? 막 이런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평가 지표로서의 인성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인성이라고 이제 네이놈한테 가서 인성이 뭐니 토해내봐 이러면 인성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퍼스넬리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성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도덕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휴머니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야기하는 건 인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네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수준 높니 이게 개념이 아니라 퍼스넬리티의 개념이에요. 인성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떤 캐릭터냐 이게 대학에서 묻는 인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협력을 했니 그 다음에 도덕성이 포함되는 거니까 협력을 했니 너의 캐릭터는 뭐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에서 나의 퍼스넬리티가 매우 강점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 설득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공적합성 오해가 되게 많은 영역이에요. 매우 심각한 오해를 만들어내는 게 전공적합성인데 선생님이 되게 짜증나는 부분이기도 해요. 뭐냐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봉사활동을 뭐해야 될까요? 병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야 된대요. 말이 돼요 그게? 고등학생들이 병원에 가서 수술실에 의사와 함께 들어갑니다. 가위 이러면 칼 메스 이러면 쫙 배가르고 그래요? 아니요. 뭐예요? 청소요. 청소. 그러면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이 청소 잘하는 능력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틀렸죠. 전공적합성은 그런 얄팍한 단어가 아니에요. 화공과 관련된 어떤 화학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화학과 관련 동아리를 해야 된대요.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있어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제일 많은 제일 많은 동아리가 화생방이에요. 여러분 고등학교도 있죠? 그 화생방을 하면 화학적인 능력이 있는 거고 그거 안 하면 화학적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전공적합성은 그런 얄팍한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학종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선호도가 매우 높은 대학 서울대학교 고래대학교 연세대학교에 지나가는 학생들 남학생들 중에는 축구동아리 농구동아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여학생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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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작년에 선생님이 연대를 보낸 그 학생 춤에 거의 미쳐있는 여학생 창체동아리 춤 댄스 동아리 자율 동아리 댄스 동아리 자율 동아리 투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 연합댄스 동아리 선생님이 그놈 부를 때마다 댄 댄 댄 이라고 부르거든요. 야 댄 댄 댄 이리로 와봐. 너 자소서서 왔니? 댄 댄 댄 2.2 후반 내신을 가지고요. 연대 학업우소랑요. 연대 특기자전 둘 다 붙었어요. 왜요? 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얄팍하게 생각하면요. 전공적합성이 빵인데요. 댄스인데요. 그게 전공적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자 발전 가능성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학인 전발 중에서 보여줄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무조건 발전 가능성에는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지방에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가다듬어지지 않은 아직 커팅이 제대로 안 된 다이아몬드 원석이에요. 지역적인 환경이 이미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걸 보여주면 돼요. 내가 지금은 여기에서 이러고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아주 뛰어난 학생이 될 거야만 보여줄 수 있으면 돼요. 그건 내가 한 것하고 상관없이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무엇이면 돼요. 그럼 발전 가능성을 찍어주거든요. 일단 1차를 통과시켜줘요. 그걸 보여주라고요. 어떻게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선생님이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딱 두 가지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1번이에요. 이게 되게 첫 번째 중요해서 그래요.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제 일단 여기서 걸림돌이 하나 생기네요. 외연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고3 큰일 나요. 그렇죠? 1번이 1번이요.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거예요. 뭐냐면 똑같은 화생방 활동을 했는데 나는 나는 옆에 학생이 했던 화생방 활동보다 더 의미 있는 활동을 끄집어내기만 하면 돼요. 이건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끄집어낸 거 내가 거기서 외연을 확정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학생부에서요. 화학 선생님과 뭔가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화학 선생님과 한 내용 보고서를 작성한 내용 수업시간에 질문해서 뭔가 얻었던 내용을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요? 국어시간에요. 영어시간에 내가 그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 그 탐구와 관련된 내용을 막 찾아보고 인터넷 기사 검색해보고 전문서적 찾아보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어디에? 영어시간에 발표하는 거예요. 이게 외연을 확장해가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 게 이런 걸 해내시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에 있는 고등학생들한테 선생님이 꼭 부탁하는 게 뭐냐면요. 독서에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없고요. 발전 가능성 보여주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어떤 책을 읽었냐에요. 이거는 이 개별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지적 역량을 정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으시다면 3학년 독서 커리큘럼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세요. 어떤 책을 순서대로 읽어야만 내가 우수한 학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게 경험이에요. 경험이 나를 말해주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과 실제로 작년에 진행했던 학생의 사례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 학생은 고대를 갔는데 이 학생이 사회문화 수업시간에 이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외연을 확장해 갈 수 있느냐를 방금 이야기했던 발전 가능성이나 아니면 전공적합성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에요. 첫 번째 사회문화 수업시간에 사회선생님이니까 사회문화 수업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다가 선생님이 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 학생이 갑자기 그 단어의 필이 고친 거예요. 불평등 그치 우리 집도 되게 못사는데 이렇게 출발한 거예요. 이 학생 왜 그러면 이제 질문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거죠. 왜 우리 사회는 불평등하지? 수업 끝나고 선생님한테 왔어요. 선생님 왜 불평등하죠? 나 진짜 이거 갑자기 화가 나는데요. 진짜 갑자기 화가 나요. 선생님 설명 듣다 보니까. 그럼 선생님이 답을 바로 주냐면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서 네가 공부해 와. 내 이놈한테도 물어보고 책도 좀 읽고 질문을 조금 더 다듬어서 수준이 있는 걸 해갖고 와. 이렇게 해서 이놈이 집에 가서 네 이놈 불평등에 대한 책을 내놓거라고 검색을 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뭐야? 인간 불평등 기원론 이 학생이 이 책을 주문해서 읽고 3학년 때예요. 3학년 때 불평등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 대해서 읽고 선생님한테 와서 막 질문을 해요. 선생님이 다 받아주고 난 다음에 그거 뭐해? 세탁에다 막 적어줘. 근데 선생님 그 다음 책을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럼 어떻게 도와줄까? 같이 읽어주세요. 선생님이 교육시킨 게 있어서 얘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교육받았으니까 뭐예요? 선생님한테 가서 같이 읽어달라고 하세요. 반가워하세요. 기록 안 되고 말고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거든요. 같이 읽는 거예요. 책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부 교과세 특란에 같이 책을 읽었던 과정을 쭉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이 학생이 지적 호기심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선생님과 읽었던 책을 베이스로 해서 사회정의와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렇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왜 이런 모양이지? 왜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는 거지 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복지 사회복지학과의 진로를 확 틀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학생이 이 땅의 정의를 러시아 혁명사학과 읽었던 책들을 선생님과 함께 읽으면서 이 학생이 그 전체의 내용을 과정을 기록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짝 놓고 보면 어때요? 이 학생은 불평등에 관심을 가졌고요. 그 불평등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그 불평등의 문제를 우리나라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학과를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 동기가 선명해지죠. 이 학생은 4번이 거의 완벽하게 써졌거든요. 이 우리 학과에 지원한 동기가 뭐예요? 4번이 거의 완벽하게 나왔어요. 이걸로 끝이에요. 자소서 1, 2, 3, 4 중에서 하나라도 완벽하면 일단 1차에서 불러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책을 읽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책입니다. 서울대가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2014년부터 이게 우리나라 되게 무서운 이야기라 그렇죠? 왜 왜 왜 왜 왜 책이 안 바뀌어? 서울대가 발표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그냥 이 책만 읽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대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면서도 매번 발표를 하는 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완벽하게 나왔어요. 이걸로 끝이에요. 자소서 1, 2, 3, 4 중에서 하나라도 완벽하면 일단 1차에서 불러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도대체 어떤 책을 읽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책입니다. 서울대가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2014년부터 이게 우리나라 되게 무서운 이야기라 그렇죠? 왜 왜 왜 왜 왜 책이 안 바뀌어? 서울대가 발표하고 서울대가 발표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런 책들이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이 쓴 책이거든요. 그런데 서울대를 진학한 학생들은 어떤 책을 읽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울대를 합격한 학생들의 독서예요. 이게 뭐냐면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로리에 탑재되어 있는 9명의 학생들의 독서 서울대 자소서 4번 네 인생책 3권 써봐 예요. 그 인생책 3권을 합격한 학생들이 쓴 책을 정리를 한 거예요. 9권 정리하느라 힘들었어요. 자 잘 봐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앞에서 지원자들이 내 인생책입니다. 라고 썼던 책이 여기 한 권도 없어요. 여기 한 권도 없어요.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남들이 읽는 책 읽는 거에서 뛰어넘어서 나 자신만의 책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 자신만의 책이에요. 이게 독서 전략에서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서울대가 되게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소서 4번에 기재된 내용 건수요. 한 사람이 3개씩 쓰니까 4만 2천 건이니까 나누기 3하면 지원자 숫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기재되어진 총 권수 그러니까 종류별로 책을 구분해보면 대략 한 1만 4천 매년 비슷하게 나와요. 매년 1만 4천 권 정도가 기록이 되거든요. 종류로 봤을 때. 그런데 그 다음 책이 뭐냐면요. 중복되지 않은 도서요. 다른 사람과 중복되지 않은 책이요. 그 많은 책 중에 9천 권이 다른 사람과 중복되지 않은 책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금방 이야기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파고 들어가 봤던 책이요. 그 책이 여기에 기록되는 거예요. 물론 작년에 수능 특강 이런 책이 있었어요. 내 인생을 바꾼 책 수능 특강 왜? 묘하게 설득력도 좀 있잖아요. 저는 수능 특강을 공부를 하면서 손에 딱 지면서 인생 최초로 공부라는 걸 해봤어요. 설득력 좀 있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조금 의미 없는 책들 있잖아요. 피카츄 이런 책도 올라와 있고 슬램덩크 이런 것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책 빼고 나면 9천 권 정도가 뭐라고요. 그 어느 누구도 손대지 않을 책이요. 그 책을 읽은 학생이요. 아빠 선생님이 한 권 보여드렸어요. 이 땅의 정의를 800페이지짜리 책이에요. 고등학생이라면 절대 손대지 않을 책이요. 그 다음 책 러시아 혁명사강이요. 752페이지인가 그렇거든요. 아무도 고등학생이 읽지 않을 책이요. 그런데 왜요? 이 학생은 자기 전공과 관련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무엇이든 좋으니까 거기에 깊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멘트를 만들면 학종원 1차는 웬만하면 벗습니다. 되게 중요한 멘트예요. 이 문제에 관한 고등학생 중에서는 나보다 더 많이 하는 학생이 없어. 이게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하면 불평등에 관한 고등학생 중에서는 내가 제일 잘 알아. 고3이지만 이걸 하나만 만들어서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업 역량이나 전공적 합성이나 인성이나 발전 가능성을 두루두루 다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 독서 라인을 하나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소서를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 자소서 쓰기 전까지 고성에 다시 올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창원에 있는 학생이 선생님을 찾아왔었어요. 선생님이 서울 이 학생은 창원 이제 서울까지 온 건 아니고요. 선생님이 얼마 전에 거창에 입시 설명회를 갔는데 이 학생이 선생님이 거창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학생부를 들고 거창을 왔어요. 창원에서 그리고 이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학생의 학생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이렇게 하는 고등학교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율활동 처음부터 끝까지요. 복사해서 붙여 놓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건 대학에서요. 전부 다 빈칸으로 표시되거든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의 학생분은 전부 다 온라인으로 봐요. 컴퓨터로 화면으로 컴퓨터 화면으로 보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면 유사도 검색이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동고교 같은 고등학교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전부 다 유사도 검색을 해요. 그러면 비슷한 문장으로 유사도 70% 80% 넘는 문장들은 전부 다 빈칸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학생부터 거의 대부분 다 빈칸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종물 떨어지는 거예요. 평가자의 입장에서요. 평가할 게 없거든요. 전부 다 빈칸인데 어떻게 평가해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은 진짜 100% 빈칸이 될 것 같더라고요. 내신 성적이 조금 안 좋아서 선생님들이 그냥 그냥 막 적어주신 거예요. 그냥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학생부 확인해보세요. 나랑 성적대가 비슷한 학생들의 학생부를 같이 우리 까자 이래가지고 공개해서 비교해보세요. 비슷하게 나오는 부분을 고쳐내는 거예요. 그걸 선생님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으로 고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나의 지적오기심과 나의 능력을 여기에 담아낼 수 있을 걸 고민해서 한 문장 한 문장만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고성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학종을 썼던 자료들이 대학에 다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그 누적 데이터들과 유사도 검색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장을 하나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고성에는 없었던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어? 얘는 뭐지? 이 문장이 나오게 된 이유를 입학사정관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생 주도로 개설되어진 학생이 만들어달라고 요구해서 만들어낸 방과후 학교에서 이 내용이 한 줄 들어가요. 그러면 이 학생이 이미 우수한 학생이죠. 고성이라는 환경에서 그 고등학교라는 환경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일을 이루려고 발버둥 친 거거든요. 그 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고등학생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입학사정관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만드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종을 잘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그중에 한 프로그램인데 백 명이 참석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 몸은 한 개 학교 수업 EBS 강의 전국 돌아다니 입시 설명회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몸이 한 개예요. 백 명의 학생을요 자율활동을 다 개별화시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은 해요. 왜? 이걸로 대학을 갈 거거든요. 이 학생이 내가 사랑에 맞이하는 이놈이 이 한 줄로 대학을 갈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그 백 명의 학생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소화해요. 맨 위에 보라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백 명의 학생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백 명의 학생한테 공통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는 대학 입학사정관 대학의 학종의 원서 넣으면 이건 전부 다 뭘로 나온다고요? 빈칸. 그 밑에 하얀색으로 된 부분이 백 명의 학생을 열다섯 명 열 여섯 명으로 잘라가지고 세미나 팀을 구성을 하거든요. 뒤에 흰색으로 된 건 열다섯 명만 적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대학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빈칸이에요. 그리고 뒤에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백 명의 학생 가운데서 얘 한 명이야. 얘 한 명에 대한 거예요. 이게 대학에 들어가면 자율활동에서 빈칸 빈칸으로 이어지고 이게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입학사정관들이 어? 이게 뭐지? 하고 앞에 걸 클릭해요. 빈칸을. 왜요? 이걸 이해하려면 앞에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학생부를 꾸릴 때 목표는 어떻게 되어야되냐면 입학사정관들이 궁금해서 클릭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이런 학생들은 대체로 붙거든요. 1차를 통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만들 것인지를 고민하세요. 부산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의 입학 결과입니다. 보시면 아까 교과하고 좀 크게 다르진 않게 크게 다르진 않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건국대학교 한번 보여드릴게요. 건국대학교의 지원자들은요. 내신평균이에요. 지원자들의 내신평균 저기 공과대학의 9.0 합격한 거 아니에요. 지원은 할 수 있잖아요. 내신 9.0도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지원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1단계를 통과한 거예요. 건국대학교요. 1단계 통과자. 최종합격 여기서 여러분들 우와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신 7.6 이런 학생들이 붙었거든요. 한 번도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 안 해봤을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아요. 재작년에 선생님이 6.8을 보냈거든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요. 뭐 하면 돼요? 내가 어떤 점이 우수한지를 고3 때 명확하게 쓰시면 돼요. 그놈도 선생님 고3 때 만났어요. 고3 때 만났거든요. 고3 때 만났어요. 선생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고치고 이거 고치고 이거 바꿔봐. 이런 내용을 입력해야 돼. 함께 고민하면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건국대학교 자기추천전형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건국대학교 자기추천전형이 학교 추천 있고 자기추천 있단 말이에요. 그 고등학교에서 내신 7.8을 교장선생님이 학교 추천전형으로 찍어줄까요? 안 찍어줄까요? 안 찍어줘요. 그래서 이 학생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어? 내가 나를 추천합니다. 왜요? 난 이런 우수한 점이 있거든요. 그거 안 하면 된다니까요. 얼마든지요. 논술입니다. 논술은 조금 할 말이 많긴 하지만 조금 그래요. 작년 작년 논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을 빤해요. 선생님이 고3을 엄청 오래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논술 쉽지 않아요. 작년 최고 경쟁률 300대 1이에요. 324대 1인가 그래요. 인하대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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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과들 중에서 가장 높았던 거 연세대 심리학과 127대 1 수능 최저가 대한민국에서 의대 빼고 제일 높은 학과인데 제일 높은 대학이 연대인데 거기가 127대 1 올해 연대 논술 최저 없어요. 300대 1이에요. 근처에 가지 마세요. 그렇죠? 수능 전이야 심지어. 그러니까 조금 심각한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저것도 이것도 안 된다고 해서 논술에 도전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요. 전부 다 수능체제가 없는 대학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런저런 전략들을 가지고 수능체제가 없는 대학을 지원할 수는 있으나 수능체제가 없으면 경쟁률이 높아요. 너도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능체제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부터 피 쏟아가면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수능체제가 있는 대학을 지원하세요. 그러면 경쟁률이 1단이에요. 높아야 7, 8 뭐 이 정도 되거든요. 내신은 딱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험 치러오는 학생이 별로 없어요. 왜? 수능체제 못 맞추거든요. 절반 반토박 나요. 좀 심한 경우는 3분의 1까지도 떨어져요. 내신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요. 내신은 논술 전형에서 내신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보시면 나오죠. 논술 우수자 전형 1등급 내신 1등급이 210점 만점이고요. 내신 2등급이 208점이에요. 몇 점 차이? 2점이요. 몇 점 만점에? 천 점 만점에. 논술로 그냥 뽑는 거예요. 근데 딱 변하는 시점이 있죠. 어디예요? 6등급이요. 6등급이랑 5등급을 보시면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 대학은 경희대학은 이 대학은 6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오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작년에 논술 전형으로 경희대를 간 학생들 중에서 내신 6등급도 몇 명이 있거든요. 안 뽑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논술을 잘 쓰면 되긴 해요. 그럼 이제 내가 논술 전형으로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을 해보셔야죠. 선생님이 부산에 부산 바로 옆에 양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고등학교 생활 교사 생활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그때만 해도요. 수능이 끝나고 선생님 학교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서울에 논술 학원을 간다고 한 달 동안 학교를 안 왔거든요. 근데 그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EBS 사이트 들어가면 논술 딱 첨사까지 해주거든요. 매주 그런 걸 도움을 받으세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노력하려고 하면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어요. 이제 어떤 입시 전략을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정시와 수시에 대한 이야기예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정시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N수생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쭉날쭉 아 나 이제 174일 남았으니까 174일의 기적을 보여드릴게요. 그런 기적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정시를 목표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면 목숨 걸고 정시 준비하셔야죠. 그런데 지금은 제 학생들은 일단 수시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수시를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오늘 집에 가서 해야 될 것 전략을 짤려면요. 수시 전략을 짤려면 내가 여기 대학도 되고 여기도 대학도 되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런 건 전략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전략은 뭐냐면 그 대학 그 학과에 맞는 것 그걸 전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서를 나중에는 어디다 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목표 대학이 여기야. 목표 학과가 여기야. 이렇게 딱 픽스를 해야 돼요. 무조건 픽스를 해야 전략이 나오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면 돼요? 그 학교에 입학 입학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요. 이 대학이 이 수시 전형에서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돼요. 그걸 자기의 전략이랑 맞추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랑 맞춰가면 돼요. 어떻게 여러분들 강점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내신으로 가든 수능으로 가든 논술로 가든 비교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든 아니면 적성전형으로 가든 그러니까 길은 다섯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특기자 전형이 있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전형 다른 전형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다섯 개 전형이에요.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나한테 어디에 강점이 있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비교의 첫 번째는 내신 성적과 3월 학평 성적 그리고 기본적인 전략이 세팅되고 난 다음에 육모 끝나고 난 다음에 육모 성적까지를 하면 여러분들의 강점이 끝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 수시에서 수능 체제를 적용하고 있는 대학들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의 목표는 우수한 학생을 뽑는 거거든요. 어떻게 우수한 학생을 뽑을 것이냐 체제를 건드리려고 하는 전형이 뭐냐면 교과 전형이에요. 왜요? 모든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의 수준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없어도 돼요. 체저가 없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알고 대학도 알아요.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체제를 두는 거예요. 교과 전형은요. 그런데 없는 거예요. 확정이요. 수능 체저가 없는 비율이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22.5%예요. 그러니까 대학이 왜 25.5% 밖에 안되냐면 수능 체저가 없어도 이제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 있는 스킬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이 일만 하면서요. 거기에 좀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만 이거 하나만 마무리를 해드리고 연세대학교 학종안내책장에 나와있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나의 경험의 가치를 전달하기 개성과 본 모습 진실성 있는 내용 구체적으로 과정을 통해서 고등학교 활동 중심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매년 해마다 자소서 표절 때문에 떨어지는 학생이 백단이 이루거든요.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져요. 유사도 검색해서 아웃시키는 학생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지금부터 학종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그 자기소개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맨 첫 번째 거예요. 나의 경험의 가치를 재해석해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소개서는 정말 중요한 서류거든요. 그런데 그 중요한 서류를 그냥 대충 쓴다? 아니요. 누군가에게 부탁한다? 아니요. 없는 거 포장한다. 없는 거 포장하는 거 입학사정관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왜요? 그 일만 하거든요.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자기소개서에 쓸 무엇을 지금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능력을 만들지? 어떤 경험을 보여주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면 여러분들 충분히 학종에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뭡니까? 네. 저요는 뭐죠? 저요라니 충격적인데 돌멩이요.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할 거예요. 돌멩이인데요. 이 돌멩이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학종에서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재해석이요. 경험에 대한 재해석이요. 돌멩이를 라틴어로 뜻할 때 하나는 페트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베드로라고 나오고요. 영어는 피터예요. 반석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요. 스캔달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많이 듣던 단어죠? 비슷한 단어를 들어본 것 같아요. 뭘까요? 스캔들이요. 스캔들은 뭐냐면요. 걸려 넘어지는 돌을 말해요. 돌은 돌인데 걸려 넘어져요. 똑같은 돌멩이를 나는 밟고 올라갈 건지 아니면 거기에 걸려 넘어질지를 결정하는 게 누구냐면요. 돌멩이에다가 페트라냐 스캔달름이냐 의미를 부여하는 건 선생님도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고성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고성에 있는 이라고 하는 돌멩이 그 다음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라고 하는 돌멩이 내 담임이라고 하는 돌멩이 내 교과 수업에 들어오고 있는 그 돌멩이 그 돌멩이가 여러분들한테는 누군가에는 반드시 페트라가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은 그 돌멩이가 스캔달름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면 실패하게 되는 거거든요. 고성에 있는 고등학생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그 모든 돌멩이들을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디딤돌 반석으로 만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윤윤구였습니다.